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2021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의정부에는 다양한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이슈들이 우리 씨를 뜨겁게 달궜을까요? 2020년 의정부 핫뉴스 5 지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의정부에서 가장 이슈를 모았던 의정부 핫뉴스 5. 첫 번째, 의정부 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입니다. 2020년 의정부 시무식은 미군 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 앞에서 개최됐는데요. 시무식에 이어 의정부 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 대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시민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두 번째, 동행정구역 조정 및 여권 발급 업무 시작입니다.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대동이었던 송산 3동이 송산 2동과 3동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행정동인 의정부 1, 3동은 의정부 1동으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1월 6일부터 여권 사무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의정부시로 이권됨에 따라 시민들은 의정부시청에서 여권 발급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입니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관할구역 안에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고등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재판부인데요.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관련 조례재정, 업무협약 등 원외재판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더그린앤뷰티시티 사업입니다. 의정부시는 꽃과 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의정부시를 만들고자 더그린앤뷰티시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올해 2년차로 접어들며 주민센터 내 실내 정원 조성, 생태하천길 환경정비 등의 사업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1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더그린앤뷰티시티 프로젝트. 앞으로 우리시에 더 푸르른 녹색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한 뉴스,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의정부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7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향후 호원 원도봉체육센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등을 조성해 많은 시민들이 집 근처에서도 저렴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복지를 실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공모사업 수상, 도시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다양한 핫이슈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또 오래 빠질 수 없는 뉴스 키워드, 코로나19 총력 대응이 있죠. 의정부시는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비상방역체계를 가동시키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2020년 의정부 핫뉴스5, 잘 보셨나요? 코로나19라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정부시는 시민들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아디우 2020 건강한 한 해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김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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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